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있고 또 그 어디에도 없는 그런 규지같은 진상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오늘 버스에서 만난 개진상 같은 여자라고 나한테 쳐앵기네 오냐 그래 내가 만만해 보인다 이거지 아 동석이 오빠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진상이 있어요 원지 버스에서 카톡 알림은 불편하다고 했다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20대 여자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너무 규지같은 경험을 해서 글 써봐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오늘 퇴근길에 있었던 일인데요 평소처럼 버스를 탔고 자리에 앉으니까 바로 옆자리에 대략 20대 초반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앉더라고요 뭐 그런가보다 했죠 근데 와 이 여자가 폰을 계속 만지면서 가는데 카톡 알림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볼륨을 최대로 했는지 소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또 이게 까떡 까떡 이것도 아니고 뭐해 뭐해 아니 근데 보통 버스 안에서는 메신저 알림음 이런거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놓고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게 아니고 다들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끝없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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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라도 작으면 또 모르겠어 엄청 크게 나는 데다가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메시지가 끝도 없이 계속 오는 거야 이러다보니 옆에서 쉬지도 못하겠고 정말 사람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계속 상대방이랑 그렇게 티키타카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카톡 창을 계속 열어놓든지 그럼 소리 안나니까 또 그게 아니라면 알림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텐데 신나게 다른거 하다가 뭐해 뭐해 이 소리가 들리면 카톡 열어가지고 메시지 보내고 또 바로 다른 랩 열어가지고 신나게 하다가 또 뭐해 뭐해 이러면 또 카톡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메시지 보내고 또 다른거 하고 이게 무한 반복인 거야 정말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건지 주변 사람들을 너무 괴롭게 만들더라고요 특히 그놈의 그 망할 뭐해 뭐해 와 저 진짜 노이로저 걸릴 뻔했다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대충 30분 정도를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요 죄송한데 카톡 알림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확히 니가 뭔데 이런 어이없는 표정으로 알림을요? 아니 제가 왜요? 이렇게 대꾸를 하더라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하지만 한 번 더 정중하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리 너무 거슬리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또 사람을 째려보면서 아니 여기가 독사실이야? 그쪽이 뭔 상관인데요? 정말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번엔 저도 좀 강하게 아니 여기가 비록 독사실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이잖아요 다 같이 이용하는 건데 그럼 기본 매너는 지켜야죠 본인만 중요해요? 너무 시끄럽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번엔 대꾸를 하는게 아니라 자기 혼자 중얼중얼 아우 식빵 별것도 아닌걸로 시비 걸고 지랄이야 이러더니 그 망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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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알림 소리를 안 꺼요 그냥 계속 그렇게 켜둔 채로 또 폰만 열심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사람 말 씹어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무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나 명확해 보였고 저도 싸우기 싫었기에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견디면서 있었는데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내리더라고 뭐 자기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내리는 건지 그게 아니면 바로 우리 뒤에 있던 무서운 얼굴에 어떤 아저씨가 아 식빵 거 되게 시끄럽네 기분 그지같네? 등등등 위협적인 혼잣말을 해서 그런건지 몰라도 내리긴 내렸는데 어쨌든 기분이 참 더럽다 이거예요 물론 대중교통이라고 해도 공부를 하는 독서실처럼 완전 정숙할 필요까지는 없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거 이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세상에 전화 이름 없도록 그걸 모르고 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또 내가 무섭게 생긴 남자였어도 저랬을까 이런 등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댓글 1번 와 읽기만 했는데도 짜증이 확 몰려오네 뭐라고? 여기가 독서실이에요? 진짜 돌았네 아니 이럴 땐 어떻게 받아치면 이길 수 있는건가요? 저도 이런 생각 솔직히 유치한거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이기고 싶어서 그래 나는 말주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안나는데 누구 말발 좋고 센스있는 분이 좀 알려주세요 제발 내 댓글 저기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니 취팔러마? 이러면 바로 해결됩니다 내가 실제로 해봤어요 효과가 좋아 2번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면 스포츠 중계하는 뉴스같은걸 스피커폰으로 보는 할배들이 꼭 있는데 외모부터가 너무 진상력이 높아보여서 차마 지적을 못하겠어요 댓글 꿀꿀꿀 이거 완전 공감해요 그 할배들은 특유의 뭔가가 있죠 마치 남들이 자기한테 딴지를 걸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말도 붙이기 싫어요 그냥 다른 곳으로 가고 말지 2번 저런 진상할배들 뿐만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혹은 버스에서 애들 동요 엄청 크게 틀어주는 엄마들 진짜 싸대게 말했다니까 3번 나는요 공공장소에서 유튜브 특히 게임방송처럼 엄청 시끄럽고 욕하는 소리 다 들리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 너무 싫어 아니 그냥 혐오스러워 됐을까요? 정치방송 크게 틀어놓고 보는 아저씨랑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봤고요 또 게임이나 욕하는 방송들 이런걸 보는 남자는 지금까지 딱 한번 봤는데 생긴 것부터가 너무 찌질해 왜 저려고 사나 싶더라니까 4번 버스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인간들도 너무 싫어요 특히 스피커폰으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통화하는 인간들 말이지 모래암과 당당함을 구분 못하는 거 너무 극혐이야 5번 나는 예전에 지방 내려가는 기차에서 뇌가 없거나 귓구멍이 막혔거나 하는 놈을 봤어요 저나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끝까지 모르세로 일관 오죽했으면 방송으로 문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도 모르세 결국 어떤 남자분이 그 남자 가까이 다가가서 면상에 대고 10원짜리 요구를 했어요 야 니 귓구녕의 고속도로 확 뚫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이렇게 윽박을 지르니까 그저야 무물하던 남자 옆자리에 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할머니 조용히 좀 하자 이렇게 몇 번이나 말해도 끝까지 못 들은 척 하더니 그런 진상놈이 남자분 한마디에 바로 조용해지더라고 어우 찌질해 내 댓글 아 진짜 그래요 강약약강 진상들 볼 때마다 극혐이야 6번 나는 저번에 한 1년 전이었나 여하튼 하루는 KTX 타고 갈 때 트로트를 엄청 크게 틀어놓던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이랬더니 이 미친 할머니가 다짜고짜 욕을 하고 노발대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완전 뒤돌아 앉아가지고 나만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야 전연이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내 할까 하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더 열을 받았는지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우다가 승무원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쫓겨난 건지 아니면 내릴 역이었는지 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승무원들한테 붙잡혀 끌려가가지고 내리는 걸 내가 봤거든 뭐 그때도 욕 오지게 하더만 어우 미친 나이 먹고 왜 저러는 거야 7번 그렇지 저런 애들 보면 지가 되게 당당하고 용감한 줄 알고 있는데 덩치 크고 건장한 남자가 뭐라고 하면 아예 찍소리도 못해요 그냥 같은 여자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중얼중얼하면서 무시하는 거야 강약약강은 성별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다 착해지지 너무 착해 8번 그래요 가끔씩 보이죠 아 이러니까 사람이 살인을 하는 거구나 우발적인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미친 진상들이 보입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뭐 살인을 옹호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9번 지난달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KTX에서 건너편 여자가 10분 넘게 엄청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눈치만 줬는데 이게 10분이 지나도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엄청 큰 소리로 수다를 떨어대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아줌마 조용히 좀 갑시다 여기 혼자 전세냈어요 이랬더니 나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전화를 딱 끊더라고 그리고는 왜 나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거냐 젊은 년이 싸가지가 없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니 시끄럽고 길게 통화를 할 거면 나가서 하든가 기차에서 뭐하는 짓거리냐 공공장소에서 왜 이러는 거야 니 집이야 등등등 같이 날지를 떨어댔더니 지도 똑같이 소리 지르면서 막 날지를 떨어대는데 바로 이때 내 앞자리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아줌마 이 아가씨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아줌마 시끄럽다고 그 주둥이 좀 닥치고 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바로 입을 꾹 닫더라고요 와 나 이런 거 말로만 들어봐야지 실제로는 처음 봤는데 강냥냥강 진짜 극혐이야 완전 규지 같아 그렇습니다 보통 진상들 이제 완전 찐 진상 말고 어설픈 진상들은 강냥냥강인 경우가 많죠 진짜 분노 조절 안 되고 눈골 확 돌아버린 것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뭐 그리고 저는 생긴 게 이래서 그런지 살면서 이런 진상을 그렇게 겪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 앞에 저희 주차장 저희 아내하고 어떤 여자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웠는데 저희 아내가 아줌마 찻배 이래가지고 그 여자가 나왔어요 왜 나한테 아줌마라고 그러냐고 그때 저도 나갔거든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제가 벽 뒤에 있다가 요렇게 쳐다봤는데 이러니까 그래요 됐어요 이러고 가버리더라고요 막 그랬다고요 얼굴이 좋아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